세미 세이기너 선수 또 초클루 선수 이충복 선수 산체스 선수 대단한 선수들이 PBA에 새로 참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도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세이기너 선수가 우승을 해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대 선수가 우승을 했어도 의미가 있었겠지만 어느 선수가 우승을 했더라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세미 세이기너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를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을 했습니다 프로샷 그리고 PBA 선택하시면 지금까지의 PBA 챔피언 포인트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조재호 선수였는데 지난 3월에 3개월이 지난 어제 세미 세이기너 선수가 이 배치에서 뒤돌리기 짧게 득점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저도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뒤돌리기 짧게 쳐서 우승을 했는데요 이런 배치가 있을 때 흰 공이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나하고 내 공하고 여기 근처에서 일어나는 키스를 잘 제거할 수 있는 게 실력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세이기너 선수는 역시나 키스를 잘 피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두께는 2분의 1에 3시방향 3TV의 당점으로 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안되는데 터무니없이 얇았네요 PBA 테이블이 짧긴 짧게 나오나보네 똑같은 곳에 떨어졌는데도 짧네요 아 기네요 여기서는 키스가 없나요 있나요 이렇게 이런 키스가 있단 말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? 아 녹화 중에 전화가 와서 어디까지 했나요? 아 그렇죠 이걸 치고 있었죠 마누라한테서 전화 오는 줄 알고 짜증을 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어제 관악구 봉촌동에 살고 계신 분께서 저희 제가 지금 동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시스템 당구 연습 시스템을 구입하셔서 설치하고 왔는데 요즘은 아 저는 자꾸 얇게 맞네요 세이기너 선수는 좀 두껍게 쳐서 이쪽으로 흰 공을 보냈는데 왜 자꾸 얇게 맞는지 모르겠네 역시 사실 얇게 치는 것보단 두툼하게 치는 게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은데 어서 보세요 어제 세이기너 선수 우승한 배치를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? 네 나 그거 그거 보셨어요? 아니 보지는 못했는데 경기력이 네? 경기력이 상의 영향이든지 역시 아 대단해 관록이나 뭐 이런 면에서 압도적이야 압도적 그런걸 대충 예상은 했었는데 그럴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정말 압도적이더라구요 어 이거 의외로 잘 안맞네 의외로 잘 안맞아요 이런거 진짜 어렵지 어려운건 아닌데 요게 요렇게 갔다가 요게 나 올 때 올라오면서 여기서 키스가 많이 나거든요 그걸 예상하고 그걸 잘 빼려고 막 하다보니까 공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네 그냥 생각없이 치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럴텐데 그걸 빼야되겠다 하고 어떻게 빼야되나 요렇게 하다가 여기서 갔는데 아 지금 세이기너 선수하고 똑같이 쳤어 지금 요렇게 그죠 시간차도 제일 목적구의 컨트롤이 뭐 뛰어나다고 기사에 나와있던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배치가 좋아진다는 그쵸 그 이상대 선수도 결승전 올라가는 데까지는 에버리지가 평균 에버리지가 최상위였대요 그러니까 다들 기대를 했을텐데 결승에서는 그 기량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점자하고 하점자하고 그러면 주눅이 들어서 그런가 뭐 하여튼 기장 차이를 압박감 때문에 그러는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번 사고 같은 것도 네 그렇다고 봐야죠 확실히 그런 게 있는 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스포츠에서 그 사람이 64년생이거든요 글쎄요 58살인가 그렇더라고요 50 우리 나이로 환갑이죠 네 지금 딱 환갑인데 어느 스포츠에 환갑된 사람이 세계를 체크해 그러니까요 상금 1억원에 이런 짜릿한 아니 그리고 뭐 저기 첫 출범 외에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데뷔해가지고 고승까지 하는 거는 아 그래요? 네 데뷔하자마자 첫 해에는 뭐 여러 사람이 다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그렇죠 당구가 이게 진짜 어른들의 게임인 거는 확실해요 아니 어느 스포츠에 60 환갑된 사람이 이렇게 전성이라고 해야 되나 관록을 과시할 수 있는 스포츠가 어딨어요 그 젊은 애가 못 당하잖아 4대 네 다른 스포츠는 뭐 30대면 거의 뭐 은퇴를 슬슬 생각하는 그렇게 되는데 이건 환갑이 돼서도 젊은애를 데리고 노니 너무 멋있는 것 같아 희망이야 그래서 그런지 거기서 나오는 관록을 못 당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려운 공이 있었을 때 그 사람 세이기너는 예술구를 했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짓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할 수 있고 예술구처럼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방법이 많아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은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정교하게만으로 가는데 그 압박감을 받는 상황에서 정교한 컨트롤은 어렵지 그런 면에서 기량이 많이 딸린 아 아무튼 멋있었어 볼수록 아 기량이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생각 이렇게 지금까지